자, 중력을 이용하는 거야. 아주 미세하게! 방향으로, 방향으로 내려가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6개월? 한 8개월 전부터 정말 이 녀석을 리뷰해달라고 엄청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고 있다가 정말 운이 좋게 이게 갑자기 10만원을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만원을 세일을 한다고? 이러고 제가 바로 사왔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야! 이 녀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너무 기대가 되니까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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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꺼내봤는데 와, 이거 이렇게 클 줄 몰랐네요. 우와! 여러분. 진짜 엄청 커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하나 봐 볼게요. 자, 먼저 이걸 봐보면 이거는 이제 여기 본체에 결합을 해서 총을 발사하는 거죠. 이거를 원격으로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 RC카 조종기. 여기를 이렇게 열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탄창은 18발이 들어가는 탄창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들도 주고요. 자, 먼저 조립은 여기 안쪽에 보면 이런 선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꽂아서 연결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앞으로 밀어주라고 합니다. 아, 좋아.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밑을 뒤집어서 이렇게 열면 여기에 이런 선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이 배터리를 꽂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다가 AA건전지 4개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건전지를 다 넣은 상태인데 저는 지금 이 너프테라스카우트한테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어떤 이름이 예쁠까요?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것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댓글로 남겨주실래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긴 걸로 저의 이 1호 RC카의 이름을 짓도록 하죠. 우선은 가명으로 코씨라고 지켰습니다. 코씨. 코너 RC카 해가지고 코씨. 음. 뭔가 예쁜데요? 코씨. 자, 그러면 코씨 너의 힘을 보여줄 때다. 자, 코씨. 그대로 카메라 조준! 좋았어. 자, 그대로 발사. 넌 할 수 있어, 코씨. 자, 가보자. 쓰리, 투, 원. 파이어. 왜 안 나가는 거야? 왜? 아... 오휴. 여러분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잼도어가 있는데 이 잼도어가 약간 열려있었어요. 그래서 발사가 안됐습니다. 오우. 깜짝이야. 이 자식. 코씨. 말을 하지 그랬어. 왜 말을 안 해? 잼도어가 열려있으면 열려있다. 말을 해야지. 자, 가자. 쓰리, 투, 원. 파이어. 오우. 야, 코씨. 야, 이 자식 이거. 모터를 가열하면서 발사를 하네.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코씨. 자, 레디. 자, 쓰리, 투, 원. 파이어. 와, 진짜 빠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야외에 나가서. 코씨를 한번 조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레츠고. 네, 여러분. 지금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탱크라고 하면 어떤 지형지물이든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 장애물로는 바로 이 정글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로는 여길 보시면 구름다리라고 하죠. 제가 구름다리를 설치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관문으로는 슬라이드 관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서 여기에 보이는 도라에몽을 쏴서 마치면 장애물 코스를 모두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로 시작하죠. 선수 입장! 좋아. 입장 완료! 자, 1단계 관문. 코씨 넌 할 수 있다. 자, 가보자고. 좋아, 좋아, 좋아. 1단계부터 걸리면 안 돼. 이 자식 이거 정글을 통과를 못해, 이거. 좋아, 통과했어. 자, 여러분. 1단계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사다리로 올라가 봅시다. 자, 레츠 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스무스하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잘한다. 오, 스무스하게 갑니다, 여러분. 으응. 뽀뽀, 뽀뽀뽀뽀뽀뽀. 오, 대박. 우와. 우와. 여기 조심해야 돼. 좋아, 좋아. 살짝. 조심스럽게 방향만 바꿔준다. 좋아, 좋아. 완벽해. 자, 여러분. 이번엔 고난의 구름다리 코스입니다. 자, 코씨 할 수 있어. 자, 긴장 풀고. 자, 가자. 레츠 고. 내려갑니다. 화면에 얘는 сразу 응 여러분 구름다리코스는 메꿔야 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자 여러분 그럼 바로 두번째 시도 갑니다 자 렛츠고 자 코씨 가자 자 좋아 첫번째 스릇삭이 통과 아 이제 그냥 막힌가 합니다 아니 스릇삭이 두가지가 아니면 통과 좋아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가도록 하죠 자 고고고 you can do it 아주 살살 내려오면 돼 미끄러지듯이 그렇지 그렇게 자 여기도 미끄러지듯이 그렇지 어이 좋아 좋아 방향 방향 유지 잘해 코씨 넌 할 수 있다고 우리 우적의 힘에 이렇게 약할 리 없어 자 가자고 내게 허허허 땡고 아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가네 좋아요 자 그러면 도라에몽을 한번 쏴보도록 하죠 어안맞아 내려가야해 안내려가고 맞출려 했는데 안맞네요 자 가봅시다 중력을 이용하는거야 아주 미세하게 방향으로 방향으로 내려가보자 어 우꺽 제가 도라에몽의 위치를 지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하기 전 이 위에서 바로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레츠고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와 이번에는 무조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주 느낌이 좋거든요 자 그럼 바로 쏴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여러분 파이어 여러분 맞았어요 맞았다 와 여러분 저 지금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장애물 만드는데 1시간 걸렸거든요 맞추는데도 1시간 걸렸어요 너무 행복합니다